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860-260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로구에서 고려대와 함께하는 제8기 구로구 시민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이번 모집은 3월 14일까지 선착순이며 구로구민 및 관내 직장인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.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강의는 3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구로구민회관이나 고려대학교에서 열립니다.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-2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로구에서 구로사동 다문화 명예통장을 모집합니다. 이번 모집은 구로사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경험이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요. 다문화 명예통장 지원신청서와 이력서, 서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구로제사동주민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제사동주민센터 전화 2620-750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